아 진정하십시오 지수하십니다 무서워요 놓지 말아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툭합스죠 네 툭합스입니다 유엘씨 너무 저를 때렸어요 어? 어? 세상에 여러분 가슴을 잡았습니다 끌려갈 때 바지 모양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, 아, 아 이영자씁니다 어, 저는 코미디 프로인거 같은데요 장반신 instability 아! 청춘스케치에서 이제 마지막에 삭발한 장면입니다 예,ですか? 강수연씨가 면회를 봤습니다 굉장한 화제가 됐던 영화였습니다 청춘스케치 오래된 영화, 7년 전 영화입니다. 네, 벌써 예. 나의 상단신부라는 영화에서의 최진신 씨죠. 신원 첫날 밤 이렇게 지내고 싶다라고 상상을 하는 장면입니다. 네, 신체로는 본 것이 아니고. 사랑해, 미영. 사랑해, 영희 씨. 아, 나는 그 차가 아니야. 잠깐! 문제의 짜장면 신입니다. NG가 세 번 났었는데요. 예. 자, 저, 저, 저 시합 먹은 거 좀 봐. 에이. 에이. 에이.. 에이! 아 4 4 으 이대로 아 갑자기 헐레네거든요 아 배달 안가서 말 박정씨 3부 하고 예 아 아 이 생명인 생명인 거 돌리러 가야 될 거 아니야? 이서룡, 이서룡 형대입니다. 아, 정국 형대입니다. 그런데 무슨 타전 같아요, 이서룡 씨가 지금. 아, 너무 웃겨. 어, 킵니까? 네, 어킵니다. 아! 아!